9일 후오비코리아는 프로젝트 상장 프로그램 후오비코리아 포커스 1기인 300피트의 사전 매수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00피트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플랫폼으로 13일 후오비코리아에서 거래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념해 후오비코리아 회원 대상으로 피트 토큰 사전 매수 신청 시 최대 50%의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300피트 사전 매수 신청은 후오비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9일 11시부터 12일 15시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 금액을 10일 15시까지 원화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13일 거래 개시 시점부터 14일까지 총 24시간 이내에 원화마켓에서 피트를 매수한 선착순 300명에게 최대 50%의 피트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단 매수한 피트를 21일 오전 1시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보너스는 매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매수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선착순 50명에게 매수 수량의 50%가 보너스 지급률로 책정되며 매수 금액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선착순 50명은 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선착순 100명에겐 2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선착순 100명에게는 매수 수량의 15%에 달하는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최대 보너스 수량은 각각 10만 피트, 3만 피트, 4만 피트, 6만 피트입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후오비코리아 포커스 첫 프로젝트인 300피트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상장까지 이어져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300피트의 후오비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